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 공구 브라더스 채널이 구독자가 만명이 됐습니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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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정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영상 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드릴인 줄 아셨을텐데 제가 아직 드릴은 드릴 형편이 못되구요 이 과장이 구독자 3000명 이벤트 했을때 시청자분들께 드릴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드릴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렇게 만명이 된다면 그래서 드릴 케이스가 아닌 드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과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영상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구요 어 이제 당첨자 발표일은 2월 말 2월 마지막 날 이 과장이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배 발송은 3월 첫째 주에 일괄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벤트 등록 해주시면 되구요 앞으로도 저 영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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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ă Renee Thanks 아